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동네샘의 줄 188면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으시고요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살맛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살맛이 나시나요?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진짜 살맛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선포하시기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마태봉 4장 4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양식이 무엇인지 주님이 언제 살맛이 나는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때 살맛난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비슷한 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이것이다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양식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말씀은 육신의 배고픔을 잃어버릴 정도로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만족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밥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떡에만 만족하고 살게 되면 그 떡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살게 되면 사육당하는 가축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만족 이전에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되는 목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첫 번째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라고 합니다 삶의 목적이라고 해요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고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만족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시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을 오늘 누리고 있는지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그런 영적 만족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 영적 만족을 추구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적 만족을 추구하는 원리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원리는 측량할 수 없는 만족이라는 겁니다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만족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만족이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더 큰 만족이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여기에서 보통 팔레스타인에서 파종하고 추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네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넉 달이 걸리겠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 법칙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씨를 뿌리면 넉 달 후에나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이 되고 측량이 되는 거죠 이 만족은 그런데 영적인 추수의 기쁨은 이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씨를 뿌리십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인데요 사마리아인을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막 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희어져 밭 전체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과 방금 전에 뿌린 씨가 거둬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만족은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 만족이라는 거예요 떡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 정한 기한에 따라 1년에 한두 번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만족을 위한 삶을 살면 우리가 무한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삶의 목적을 둔다면 월급 받는 날만 기쁩니다 금방 월급 통장이 사라진다고 그러던데 스쳐 지나간다고 그러면 받은 며칠만 기쁘고 나머지는 기쁘지 않은 거예요 돈 버는 것에 우리가 살맛을 느낀다면 그 날만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한다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추수의 원리와 이 시간은 우리의 계산이나 경험으로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계산이나 경험으로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 앞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올 때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일이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의 우물가를 찾아올 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만족을 주님이 주신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누리는 만족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모두가 함께 누리는 만족입니다 예수님이 뿌리시고 제자들이 거두시죠 여기에는 시기심도 없고 질투심도 없습니다 36절에 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다 만족하냐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두는 자가 이미 석을 받았다고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고 그 복음을 전하고 함께 거둬들이는 사람이 삭스를 받는데 그 삭이 뭔가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되잖아요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게 되면 그 천국에 가서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개탈모자 쓰고 있는데 나는 막 대개조 멜로가 쓰고 그래서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영적인 만족 이미 받은 삭스는 뭐냐면 영적인 만족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내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전할 수 없어서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뿌리셨는데 지금 같이 그 뿌린 것을 같이 전하고 거두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미 구원받고 그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삭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이미 지불한 그 삭스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함께 누리는 만족 이것이 영적인 만족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뿌리신 씨앗을 우리가 함께 거두는 것입니다 노력하지도 않은 우리가 예수님이 뿌리신 그 씨앗을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고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만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그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때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인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내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미 전하셨고 그 사람들 그 이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죄인들은 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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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라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종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떡에 목을 메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만족의 원리를 기억하며 그 영적 만족을 추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영적 만족을 추구하도록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량할 수 없는 영적 만족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누리는 영적 만족을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사람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천국백선답게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통행해 주옵소서 복된 날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속적인 가치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말씀 묵상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속으로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세계 각국에 평화를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해서 이 고요한 중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거룩한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사오니 주여 진흙과 같은 저희를 다시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소 extend 도нал dir 그래서